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가지고, 사실상 지난주부터죠.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조금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분위기 반전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언론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어요. 최저점을 찍었나, 국민의힘 반등을 시작했다. 이런 식의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갤럽 같은, 한국갤럽은 ARS, 그냥 기계가 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죠. 전화면접 방식으로 사람이 직접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 자체가 응답률이 굉장히 높은 여론조사인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또한 마찬가지로 다시 크로스가 돼가지고, 국민의힘이 앞서나가고 있는 그런 식의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여론들 또한, 언론들 또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후보들의 지지율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 되게 눈에 띄는 여론조사 결과 한 가지가 있었죠. 윤희숙 후보랑 전현희,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윤희숙이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결과가 나왔던 게 있고,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분당 의뢰서는 김은혜가 40.2%, 김병욱이 34.5%로 앞서나가는 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희숙 같은 경우는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처음으로 우세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왜 처음으로 우세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을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겠죠, 그렇죠?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조사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국연락 같은 경우도 응답률이 높은 여론조사입니다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전화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 전화 받으면 그 시간에는 6분 가까이 걸리는데, 할 일 없이 탱저탱저 맨날 이재명 사진 붙이고, 이재명 먹고 노래 부르고 있는 개딸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6분 가까이 되는 그런 거를 다 응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있었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바일을 통해서, 문자 같은 거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던 거예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응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 놀랍게도 응답률이 어떻게 나왔냐? 49.1%, 중성동갑 같은 경우는 48.3%. 어떤 여론조사에도 볼 수가 없을 법한 압도적인 응답률이 나왔고, 이 높은 응답률은 곧 뭐로 이어지는 겁니까? 신뢰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그러니까 한국연락의 조사를 보더라도, 3월 셋째 주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 이상 상승했다라고 하는 지금 결과도 나오고 있죠.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귀국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냈던 게 3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 셋째 주 결과부터 시작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그 메시지가 이제 여론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먼 줄이, 차마 제가 그 먼 줄인지는 얘기를 못하겠는데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먼 줄이 타고 계시는 것 같아. 이번에 워낙에 이분이 바쁘시다 보니까 선거 유세 나가라고 바쁜 것도 있겠지만, 더 바쁜 건 뭡니까? 재판받으러 가느라고 바쁘지 않습니까? 하다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선거 유세를 하는 지 무슨 뭐죠? 잼파판가 뭔가 하는 재명인의 마을인가 유튜브 채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이제 생방송을 하면서 차 안에서 그런 식으로 선거 유세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 도움이 되는 건지 후보도 그걸 원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그런데 그때 이제 이재명이 한 얘기가 뭐냐? 여당이 읍소 작전을 펼치고 있다. 악어의 눈물에 속아서는 안 돼.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눈에 띄었던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첫째, 여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죠. 국민의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의뢰 이재명이 했던 국민의힘에 대한 얘기는 뭡니까? 다 그냥 무조건 욕 아닙니까? 욕. 뭐 잘못했다. 탄핵해야 된다. 검찰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그딴 소리밖에 안 왔는데 이재명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가 지위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방증하는 게 뭐겠습니까? 신경이 쓰인다라는 것이죠. 즉,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읍소 작전이라는 것. 지는 뭐 읍소 작전이라고 부르는지 뭐든지 간에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낮은 자세로 가겠다. 우리 진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국민들한테 호소력이 있고 실제로 효과가 여론수사 나타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을에 지금 겁을 먹고 뭐를 해버리는 거예요? 읍소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악어의 눈물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밑밥을 깔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아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낮은 자세로 가고 겸손한 자세로 가는 게 의미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언급이라도 하겠습니까? 언급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이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 저런 국민의힘에 악어의 눈물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뜻은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이미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그 겸손한 자세가 국민들한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실제로 지금 여론수사를 보더라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충청권에서 지지도가 15%나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부울경에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6% 정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부울경에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도태우 지금 후보가 됐거나 장해찬 후보가 됐거나 특정 이제 후보에 대해 가지고 공천에서 탈락이 됐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반감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100% 확신합니다. 부울경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그리고 도태우 후보나 장해찬 후보 또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당을 위해 가지고 최선의 결정을 내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슨 부울경에서 6% 상승했다? 이거는 진짜 아주 단기적인, 너무 단기적이라 가지고 우리가 평론을 할 법한 그런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한동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기세를 지금 잡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전투표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인데 일주일 시간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뭐가 바뀔 수 있겠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게끔 민주당이 계속해서 먹잇감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이거 좀 주워 먹어, 주워 먹어.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해줘라고 허구한 날 던져주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도 나와서 갑자기 무슨 헷가닥했는지 중국에 쉐쉐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누가 돈이라도 준 것 같아요. 누가 사주라도 한 것 같아요. 제발 좀 민주당 망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불살라서 민주당 망하게끔 이런 떡 같은 거 좀 던져주라고 국민의힘한테. 그러지 않고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중국에 쉐쉐 이러겠습니까? 이재명 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의 망말도 지금 계속해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하다다가 5.18까지도 희화하고 있는 그런 인간이고 양문석이나 김준혁이나 이런 인간들 어떻습니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안부 무슨 뭐 그런 거랑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성적으로 그런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진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막말을 내뱉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이런 인간들의 지금 만행이 그리고 또 부동산 투기에 대한 만행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변화가 없겠습니까?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동호 위원장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했던 게 방화공안 잊지 마라 공세를 펼쳐라 라는 것이었는데 공세를 지금 실제로 피고 있습니다. 이재명, 김준현, 양문석의 쓰레기 같은 말을 한번 들어봐달라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무슨 뭐 개 같은 정치 뭐 이런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뭐 개같이라는 막말을 할 수 있어라고 난리를 폈는데 한동호 위원장 이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쓰레기 같은 말을 좀 들어봐달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쓰레기 같은 말이에요. 김준혁에 대해가지고 한동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초등학생을 그런 어떤 성적인 관계의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 대상으로 비유를 들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인가? 이 말에 지금 누가 도대체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치 않아요? 양문석의 그 쓰레기 같은 말이야 우리가 입에 담아서 뭐 하겠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가지고 불량, 무슨 뭐 불량품이나 뭐다 그딴 얘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동호 위원장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 채널A 사건 때 얼마나 공격을 당했었느냐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무슨 뭐 녹취록 같은 거 막 공개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녹취록은 뭐였어요? 사적인 대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적인 대화가 다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동호 위원장이 막말했다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한동호 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나왔던 녹취록 다시 한번 들어보셔라. 다소 거친 말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에서 벗어나는 생각과 말을 내가 한 것이 있냐? 없거든요. 다소 거친 말이라고 해봤자 이재명에 비하면 이건 무슨 양반 중에 그냥 양반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형수에게 했던 말 그게 바로 쓰레기 같은 말 아니냐? 제가 그분이 했던 말을 여기서 읊어볼까라고 했다가 옆에 그 앞에 계셨던 지지자분들이 제발 그것만은 안 된다고 말려가지고 차마 그 얘기를 얘기하시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민주당의 수준입니다. 겉으로는 약자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뒤로는 수많은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수십억 가까이 되는 돈을 벌고 앉아있고 허구한 날 진짜 막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제일 야당의 후보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인간들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형수한테 그런 얘기 하십니까? 살다 살다가 나는 진짜 인간의 별명이 찌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찌재명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제일 야당 대표가 된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발 좀 우리 현명한 판단 내리자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